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 투자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는요 부동산 시장하고 그 다음에 자본 시장 있죠 이거를 연계해주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는 게 부동산 투자 회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린 경우죠 이게 회사 신탁 또는 조합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게는 주로 신탁으로 처음에 소개가 된 이유는 미국에서 이 제도를 처음에 활용할 때 신탁 형식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소개가 됐던 거고요 나중에 2001년도에 부동산 투자 회사법 리치법이 제정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주식 회사의 형태를 갖추도록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의 특징이라는 것은요 우리 거기 보시게 되면 이게 지분에 투자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개념이니까 커피 한 장 정도의 가격만 있어도 우리가 투자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지분을 소액의 단위로 표준화 또는 증권화 상품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소액 투자자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대중화를 유도했다라는 그런 특징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 투자라는 것은요 투자자가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요 부동산 투자 회사 자체가 투자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투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투자 수익의 안정성과 황금성에 대한 부분이 있죠 부동산 투자 회사는 일단은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배당의 목적을 두고 있고요 황금성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토지 개발 신탁보다는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토지 개발 신탁을 하게 되면 신탁 회사가 자금을 조달할 때 주로 차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그 개발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대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분양이 잘 안 되게 되면 신탁 회사도 유동성 문제에 걸릴 수가 있고 투자자들도 투자한 돈을 돌려받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는 주식 거래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을 통해서 주식 거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자산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자본 시장인 주식 시장을 통해서 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의 주식 거래 내역은 다 공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투명성이라는 걸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상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는 크게 자산의 투자 및 운영에 따라서 자기관리와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중에 자기관리만 이게 주식 회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산의 투자 운영을 얘네는 직접 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하고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얘네는 명목 회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는 자산관리 회사에다가 자산의 투자 운영을 위탁을 하도록 돼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관련 회사에 보면 자산관리 회사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투자 자문 회사가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얘네가 명목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산관리 회사에다가 위탁을 줘야 되죠 그러면 이 자산관리 회사라든가 자기관리 회사는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투자 운영할 때는 투자 자문 회사의 자문 및 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기본성 과정에서는 다 한 번씩 해봤던 내용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억을 해드릴 게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라는 얘기죠 속칭 리치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2001년도에 재정이 돼서 그해부터는 바로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법인격이라고 돼 있어서요 주식회사로 하고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시험에 한 번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5조에 제 5조에 양가로 3번에 5조에 가게 되면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이 있죠 발개 설립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주식을 전부 인수하는 방법으로 설립을 해야 되고 현물 출제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시험에 한 번 또 반영이 된 거 그 다음에 설립 자본금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기관리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이라는 거 그리고 위탁가 기업구조정은 3억 원 이상이라는 거 설립 자본금은 여러 번 활용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서 10조에 가시면 최저 자본금이라고 있죠 자기관리는 70억 그 다음에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정은 50억이 돼 있다는 거 그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11조의 2호를 보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지점 설치 금지라고 돼 있죠 그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거는 기업구조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14조의 8월 보면 주식의 공모라고 돼 있죠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요 3호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소수의 기간 투자자로부터 이거는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에게만 적용되는 특례상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주식의 분산이라는 건 주주 1인과 특별 관계자는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는 없다는 얘기고 근데 기업구조정은 역시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 19조의 현물 출제라고 있는데요 현물 출제 안에 가게 되면 미음에 공익사업을 이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라고 돼 있어요 그걸 대토보상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현물 출제가 가능한 거예요 부동산 투자 회사에게 현물 출제하고 투자 회사가 운영을 해서 수익을 배당해 주는 그런 구조가 되더라 이것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이게 거기 보시면 정부가 공공용지라는 게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필요할 때 정부가 사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 토지선매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라는 게 이루어져 있는 얘기죠 근데 그 보상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시중에 풀리는 돈이 너무 많아지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대토보상권으로 지급하는 거를 도입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주들은 반발이 크죠 아무래도 현금하고 대토보상권이 있으면 현금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하지만 법령에 의해서는 대토보상권을 받게 되면 그걸 가지고 부동산 투자회사에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보시게 되면 거기 22조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영 전문인력이라고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는 것이 두 번 나온 거예요 거기 1호를 보시면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산운영 전문인력에 등록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 145페이지에 위로 가게 되면 23조에 부동산 투자자문회사 있죠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고 자산운영 전문인력을 3사람 이상을 상근으로 둬야 된다는 조건 그 다음에 처분 제안도 알아두셔야 되죠 거기 보시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게 1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박스로 돼 있죠 국내에 있는 부동산은 1년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닌 부동산도 1년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국외 부동산은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이라는 거는 자율로 정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해외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는 환차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알아서 팔 수 있을 때 빨리 팔아라는 얘기죠 시기를 잘못 조율하다 보면 오히려 환율이 바뀌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기업구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1항에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죠 기업구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빨리 팔아줘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분 제한에 기간을 두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5조의 자산의 구성이라고 그랬을 때요 부동산투자회사는 매 분기말 현재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돼야 되고 이 중에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에 된다라는 조항인데 기업구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고요 그냥 부채 상환용 부동산이나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부동산으로만 한 70% 채워져 있으면 되고 이 조건을 따를 필요는 없다 이것도 특례상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셔서 28조의 146페이지 상단에 보면 28조의 배당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거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니까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될 거예요 원래는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올 연말까지는 100분의 50만 배당을 해도 되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건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제신에 29조의 차입 및 사채 발행이 있죠 이거는 기억을 해두시는 거죠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부동산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그건 틀리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게 뭐냐면 맨 마지막에 보면 47조의 내부 통제 기준이라고 있어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내부 통제 기준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야시피 얘네들은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도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대신에 자기관리와 자산관리회사는 내부 통제 기준을 둬야 되더라 근데 이게 시험상에서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이렇게 해서 틀리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투자해서법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147페이지에 박스로 명시를 해놨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부동산 개발금융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개발금융에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시험에 제일 많이 활용했던 게 뭐냐면 그게 프로젝트 금융이죠 예 그래서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젝트의 기초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이다 예 그래서 의에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의 자산과 현금 흐름의 기초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예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이 있죠 이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예 이게 프로젝트 금융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자금을 조달할 때는요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는 지분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차입을 하거나 회사체를 반행하는 등의 부채 방식으로도 조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경우죠 그래서 이제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프로젝트 사업주라고 있죠? 스폰서가 있고 프로젝트 회사, 투자자, 그 다음에 대출금융기관, 그 다음에 시공사로 구성이 돼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금융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이런 얘기죠 그 특징상에서 이 프로젝트 사업주라고 얘기를 하죠 사업주가 이제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을 하는 거죠 그죠? 예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권을 프로젝트 회사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죠 예 그러면서 프로젝트 회사하고 사업주 사이에서는 신용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프로젝트 회사는 사업주가 넘겨준 이 사업권이 있죠 예 이 사업권을 기초로 해서 이 사업권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해서 자금을 조달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요 자금을 조달할 때는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돈을 차입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돈을 차입을 했다고 했을 때 이 차입을 한 내용이 사업주의 계정에는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의 금융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사업주에게는 추심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비소구 금융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성격을 갖고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에 보면 특징에 나와 있죠 신용분리 비소구 또는 부의 금융 효과 그 다음에 이제 이의 당사자 간에 위험 배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내가 지분의 형식으로 투자를 했느냐 돈을 빌려줬느냐에 따라서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도 역시 달라질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에 기초한 여신이라고 해놨죠 그러면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여기 자금을 조달할 때 차입을 하거나 투자한 사람에게는 여기서 발생한 현금 흐름으로 지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금 흐름을 별도의 계정이 있죠 이걸 우리가 에스크로 계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결제 위탁 계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기에다가 이 현금 흐름을 별도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금융을 물어볼 때는 이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것은 반드시 언급이 되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금융의 장점은 여기 있는 이 사업주에 신용이 안 좋더라도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을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비소금융에 따라 사업 위험이 프로젝트 회사로 전가가 되지 사업주로 전가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일반 대출에 비해서는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사업기간도 장기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높은 이자를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금융비용의 부담이 좀 크다라는 게 단점이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금융에서의 과세 문제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해요 나중에 이 프로젝트 회사가 설립이 돼서 여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일단은 여기에 따른 법인 소득세 이런 게 부과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기 있는 투자자 등에 배당을 해주게 되면 배당에 따른 세금 부담이 또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회사에 관한 세금에 관한 법률안이 만들어져서 이거를 한번 국회가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통과가 안 됐어요 대신에 그 해에 법인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투자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의 대부분을 투자자에게 배당을 해주는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 등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프로젝트 금융의 과세 문제 상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시험에 답으로 한번 나왔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PF 관련 유동화 증권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PF ABS라고 돼 있고요 PF는 이제 ABCP라고 돼 있는데 이게 ABCP라는 것은 CP라는 게 커머셜 페이퍼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음이라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ABS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발행이 돼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들어서 3년 만기 1년 만기로 발행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돈을 빌려왔는데 만기가 도래가 됐는데 상환할 여력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를 우리가 대환한다고 얘기를 하죠 이 어음을 발행을 해서 기간 연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자 구조는 조금 더 비싸게 줘야겠죠 그러니까 3개월 연장하는 식으로 해서 발행할 때 ABCP를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ABS가 조금 장기고요 ABCP가 단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둘 다 부채 금융이다라고 이런 정도까지만 알아두셔도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매자닝 금융에 대한 거는요 우리가 주식과 채권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게 매자닝 금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단순한 채권 같으면 투자자들이 채권을 매입할 메리트를 못 느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주식을 발행을 할 때 이 채권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만큼 주식으로 바꿔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다 간단하게 하면 이제 이렇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만 이제 주식으로 전환을 시켜줄 때 액면가가 만약에 기업 공개가 되면은 주에 한 주의 가치가 5만 원도 되고 10만 원도 되고 3만 원도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넘겨줄 때는 애초에 이거를 발행할 때는 액면가 5천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 차익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행하는 게 매자닝 금융이고요 여러분 시험에 한 번 인용이 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은 150페이지에 단원 지문 정리라고 돼 있는데요 2차 저당 대출 시장이라고 돼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시장이니까 1차가 되겠죠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CMO라는 것은 주택저당 채권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양한 트렌치라고 했으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MBB는 주택저당 대출 차입제 채무불행이 발생하더라도 원리금은 반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만기가 보장되는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정의 설립자본금은 3억 원이죠 자기관리는 5억 원이라는 거 그 다음에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이 될 때 사전 계획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 프로젝트 회사의 자산이죠 이거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프로젝트 금융이죠 그러니까 5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어디에서 통해서 에스크로 계정, 위탁 결제 계정, 결제 위탁 계정을 통해서 별도로 관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기 계좌를 통해서 직접 관리한다면 틀리다는 얘기죠 이것도 역시 여러분의 시험에 활용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갖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쪽은 부동산 이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 이렇게 돼 있죠 네 가지 파트가 있는데 통상 이용은 출제 빈도가 별로 없고요 개발이 적게는 두 개 많이 남으면 네 개까지 나올 수 있고요 관리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마케팅이 한 문제 이런 정도로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동산 이용이죠 이 부동산 이용에 대해서는요 현실적으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토지 이용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토지 이용이랄 때 이 토지는 우리에게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그 이용을 할 때 현실적으로 무슨 이용을 추구해야 되냐면 최유의 이용을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최유의 이용이라는 거를 우리가 활용을 할 때 거기 보시면은 이제 토지용의 집약도라고 돼 있어요 그 집약도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양의 크기를 갖고 측정해요 그죠? 그럴 때 이 투입되는 양이 큰 거를 우리가 집약적 이용이라고 그러고요 그죠? 이게 작은 거를 우리가 조방적 이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대론에서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 관계를 배우셨지만 도심 지역은 토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무슨 이용? 집약적 이용을 유도하는 거고요 근데 외곽은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이 싸니까 조방적 이용, 토지의 면적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집약적 이용을 하더라도 무한대로 건물의 층수를 올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집약 한계점 그러니까 한계수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조방 한계점까지만 이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최유호 이용을 유도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지가와 토지용 관계를 봤을 때요 대부분의 이 지가가 비싼 곳일수록요 이 토지용은 어떻게 되더라? 집약화되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지가가 싸지게 되면 토지용이 조방화가 되겠죠 그래서 해당 지역의 건물의 층수를 보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야 여기는 땅값이 비싼대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고요 이 고층의 건물을 찾기가 어려운 데는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이 비싸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지잉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목이 좋아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죠 그러니까 경영을 장애로 해서 얻는 이익이 아니라 목이 좋아서 접근성이 좋거나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초과이윤의 성격을 입지잉여라고 얘기하는 경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용어상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토지를 이용하다 보면 어느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토지 이용 현상이라고 도시 토지 이용 현상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최근에 한 23회? 4회 때 나왔던 게 그게 도시 스포롤 현상이죠 도시 스포롤이라는 것은요 도시의 팽창이 무질서하게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도시 스포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도심보다는 주로 외곽에서 발생하고요 주거, 상업, 공업 지역, 어느 지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게 도시 스포롤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강의할 때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뭐 의정부라든가 일산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구리가 있었을 때 이렇게 뻗어나가는 과정에서 이 도시들이 전부 도시계계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일단 집부터 짓고 사람들을 흡수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무질서하게 평면으로 확산되는 현상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 들어서기보다는 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농업용으로 쓰는 게 더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집부터 때려넣게 되니까 아무래도 최이옥 이용하고는 괴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가가 표준적인 지가 수준 이하가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도시 스포롤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직주 분리라는 것도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가시면 직주 분리하고 직주 접근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직주 분리라는 것은요 직장과 주거지가 서로 원거리에 위치하는 경우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직주 분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원인은 도심의 환경 악화라든가 도심의 재개발로 인해서 철거가 발생했을 때 예전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서울의 상계동 일대가 철거가 되면서 그 주민들이 부천 쪽으로 이주가 됐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직장의 서울에 있고 주거지는 서울 외곽에 경기도 쪽이 이렇게 두는 현상으로 인해서 직주 분리가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출근 시간에는 다 일로 모여들었다가 퇴근 시간이 되면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도심 한가운데가 야간 상주 인구 밀도가 줄어들면서 도심 한가운데 구멍이 뻥 뚫리는 도심 공동화 현상 같은 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도시 외곽의 침상도시라는 건 배드타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직장은 다 서울에 있으니까 여기는 잠만 자러 가는 곳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교통 재증의 심화라고 해서 도심 고동 현상이라는 거는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량이 현저히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랑 반대로 나오는 게 직주 접근이죠 그럼 직주 접근은요 주거지가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심의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거나 도심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금 하락하게 되면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렇게 되면 도심 주거용 건물이 수요가 늘어나니까 건물이 고층화되는 그래서 도심의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는 도시 재생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주 접근이다 그래서 용어상에서 어느 정도는 구별할 수 있고요 근래에는 여러분 시험에는 거의 활용한 적은 없어요 다만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주 분리하고 주거 분리하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거고 주거 분리는 고소득층의 주거 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 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나타낸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한계지라는 것은요 택지용의 최원방권에 위치한 토지가 한계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한계지는 언제든지 연장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155페이지죠 부동산 개발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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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